여기 포크를 넣어 주시면요 하나, 둘, 셋 와우 뭐야? 어? 아닌데? 응? 응? 응 나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휘는 아니네? 뭐지? 소금이야? 그게 어떻게 휘어? 전류 때문에 휘난 얘기야? 전류가 흐르긴 흐르네, 비포 올라오네 또 비포 올라오는 게 전류 흐르는 거 아니야? 뭐야? 소금이야? 거꾼만 하려 뭐냐? 이런 질장 뭐지? 거기에 보시면 뭐지? 생긴